자기야, 내일 밤에 우리 아버지 사무실 터는 거 어때? 존나 짜릿할 거야! 등물은 아무도 몰라! 어설프게 잠겨있어서 열기 쉬울 거야! 금고에 금고하고 비싼 웃겨서 좀 해놓은 거 있어! 내 동생이 자기 사물 질려고 간다는 거! 쓸데없는 일들 모두 지었지 날 쫓아다 봐줘, 날 쏘지 말고 쓸데없는 일들 혼자들 잊지마 계약서의 내용을 너도 날 만족시켜야봐 사랑해달라고 할 때마다 다툴 피곤해 귀찮아 짜증했어 날 닫고 놀지마 왜 날 실망시켜 날 속이는 거야 피계라도 돼 쓸데없는 일들 흥분되지 않아 난 아무 느낌 없어 더 이상 흥분되지 않아 창문 깨고 잠을 샀다고 훔치고 시발 내한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전부 너무 쉬워 흥분되지 않아 난 일어나서 못 참아 난 이 나머지 같은 내 모습 더 가나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빨리 만져줘 안아도 사랑해줘 현명할 생각만 설득한 생각도 이젠 필요없어 날 피해가 지금 없으니 하지마 아무 때나 난 안해 특히 이런 기분엔 다이어트하면서 참았어 이젠 또 속할지 몰라 왜 이 밤을 망쳐 왜 나의 구정에 약해 불평 기반할게 날 만족시켜줘 제발 날 피해가 날 피해가 날 피해가 날 피해가 쉽다고 말했다 한 번이랬다 지금 급격은 죽겠어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끝난 척으로 말하지마 이제 지겨운 짜증나 잘 미치겠다고 내가 이 거짓 같은 일을 도웠던 유일한 이유는 이 계약 때문이야 이 피부사인자 계약속 이거 찢는 거 보자 시발 아니 시발 내가 이겼다 빨리 끝내줘 집중해 나한테 집중해 어이 내 취급바람 뭐 좀 할테니까 난 너의 풍농자 절대 진단해 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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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식 이 시